아, 이 사람 얼굴 나왔다. 아니, 사람, 나, 나, 나. 아, 이 tackling 바로 다음날는场에 등장해. 아, 이거라고 해야 되는데? 리게서인가? 언니 누구간데? 살까? 들어가봐 언니 언니 여기다 여기 서기 분양당 어? 신앙이 귀이처로서 분양을 모셨다고 이게 그건데 밤이래 학창글래도 만지고 먹더래 놀랬어 귀여워 오랫동안에 다 안보이나봐 여기다 그림이 있는데 어? 어디? 아 막 그림으로 갔어요 과연 입술에 헉 아 너도 예쁘게 생겼어 너는 누구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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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